기본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오시고 첫번째 자격증 시트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첫번째 위치 A1세 선택하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자격 매출이라는 파일을 가져다가 C 드라이브에 해당 폴더에 가셔서 자격 매출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두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저희는 자격증 테이블을 더블클릭합니다. 성명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학번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학과, 자격증명, 취득일자 선택해서 더블클릭합니다. 성명, 학번, 학과, 자격증명, 취득일자 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구요. 조건에서는 자격증명에 컴퓨터 활용능력이 포함되거나 라고 해서 포함하는 값을 선택하시구요. 다음 컴퓨터 활용이라고 선택 2급, 3급이 있으니까 그냥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포함하거나 또는 워드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하는 값 선택하시구요. 워드프로세서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다음 버튼 누르신 다음 정렬에서 첫번째 기준은 자격증명입니다. 오름차순, 두번째는 성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정렬 지정하셨다면 다음 마침을 누르시구요. 결과는 A1셀의 표 형태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시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조건부서식 문제가 먼저 출제가 되어 있네요. 자격현황 시트에 가셔서 두번째 조건부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일자 중에 요일이 토요일이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부서식을 지정할 전체 행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첫번째 A3부터 선택하셔서요. F28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조건부서식의 새규칙에 가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equal 넣습니다. 작치득일자 중에 요일이 토요일이거나 또는 일요일인 데이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니까 OR 함수를 입력할 거구요. 가로 열구요. 그 다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라는 값을 구한 함수는 위크대기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 치득일자가 있는 데이터 첫번째 F3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면서 비교하셔야 되겠죠. F10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엔 달라집니다. 기능키 F4키를 두번 누르셔서 달러 F 그 다음 그냥 숫자 3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구요. 가로 닫구요. 그 값이 토요일입니까? 라고 비교한다면 일반적으로 위크대기 함수에 날짜만 넣어주고 옵션값을 넣지 않으면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요일이 숫자 1번에서 1이 일요일 문제에서 일요일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1번을 넣으시구요. 쉼표 그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하, 수, 목, 금, 토까지 되겠죠. 마지막 날 토요일은 7이 되겠죠. 다시 한번 위크대기 F3셀 선택하고 기능키 F4키를 두번 누르셔서 F10을 고정하되 3,4,5,6은 달라질 겁니다. 그 값이 토요일을 비교할 값이 7입니다. 일요일이 1번 그 다음 월, 월, 월요일이 2번 화요일이 3번에서 토요일은 7번입니다. 5알 함수 가로 닫아주시구요. 일요일이거나 토요일이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해서요. 문제에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굵은 기울인골에 글골 색깔은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강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자격 현황 시트에서 표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 작업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청이고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나는 데이터입니다. 시행청과 대한상공회의소를 제가 F2와 F4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조건은 A30세부터 시작할 거니까 A30세를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시행청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2급이라고 값을 비교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수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 그냥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했고요. 끝에서 두 글자를 추출해서 라이트 함수 이용해서요. D3셀에 있는 데이터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2급입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학번가, 성명가, 학과와 자격증명 필드 명 4개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C 하셔가지고 A35셀에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A30부터 B31에 입력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학범 부터 자격증명 까지 A35 부터 D35 셀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에 대한상공회에서의 주체 해당한 2급으로 끝난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첫번째 표3을 참조해서 표1에다가 B3부터 C5 영역의 학과별 시행청에 따른 자격증 취득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썸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B3 셀을 클릭하시고 썸 S U M 괄호 여시고 첫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괄호 열겠습니다. 그 다음 학과가 입력된 C10부터 C37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왼쪽에 있는 경영학과와 같습니까? A3 셀을 클릭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A3, A4, A5, A열이 있습니다. 기능키 F4키를 세번 누르셔서 F10만을 고정하시고 첫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가로 탔고 곱하기 엔드 역할을 하죠. 다시 한번 두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시행청이 입력된 E10부터 E37까지 선택하시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B2 셀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때 B2 셀 C2 셀 동일한 위치는 이 행에 있습니다. 기능키 F4를 두번 누르셔서 이 행만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썸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왼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과이면서 대한상공예소 또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해당한 데이터의 치득 개수를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계산작업 1번 시트에서 표3을 참조하여 표2에 자격증별 치등명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격증명 자격증명은 현재 컴퓨터 활용 비서 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함수는 카운트 if left 랜 함수를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f3셀 선택하시고요. 카운트 라고 입력합니다. 카운트 조건이 있습니다. if 라고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겁니다. left 함수 left 어디에서요? 자격증명에 가서요. d10부터 d 37 영역에 가서 우선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참조 이 영역에 가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추출할 건데요. 글자수는 바로 왼쪽에 입력된 2, 3에 입력된 글자수만큼 추출하고자 합니다. 글자수를 구하는 함수는 len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len 2, 3셀에 있는 글자수만큼 컴퓨터 활용이라면 5글자를 추출하겠다는 얘기죠. 가로 닫고 그 값이 레프트에 대한 가로도 닫아주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컴퓨터 활용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자격증명에 가서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냐? 몇 글자는 바로 왼쪽에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2, 3, 2, 4, 2, 5 왼쪽에 있는 글자수만큼을 구해서 값을 추출하는 값이 이제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에 가서 학번에 가서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10부터 a37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이치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카운트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카운트에 대한 가로까지 닫아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계산작업 1번 시트에서요. 표 4를 참조해서 표 3에 F3부터 F37 영역에다가 자격증 장학금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단 표 4 안에 목록이 없는 경우는 0으로 표시하라고 했구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서 F10셀을 선택하시구요. equal if 만약에요 에러가 있다면 is error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s error 입력하시구요. VLOOKUP 을 통해서 값을 찾았는데 VLOOKUP 함수 아래쪽에 첫번째 데이터가 자격증 명입니다. D 10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 참조하는 표에 가서 표 4를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우리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번째 열에서 가져오실 거구요. 첫번째는 자격증명 두번째는 금액이니까 두번째 열에서 가져올 거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값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럼 오류 값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0이라고 표시하고 오류 값이 없다면 다시 한번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식을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마지막 가로까지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쪽 소식을 복사하시면 정보처리 기능사가 여기에 없나봐요. 없는 값에는 에러가 났겠죠. 그래서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기 운영기능사도 없어서 0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표1을 참조하여 연식에 따른 경감률을 2,3부터 2,6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연수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에 따른 연도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식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연수를 구하셔도 되고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바로 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qual 인덱스 우리가 실제로 찾아올 값은 경감률이라는 값을 찾아올 겁니다. b19부터 b32 영역을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행의 위치값이 비루하겠죠. 행의 위치값은 연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열함수 그 다음 today 함수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구한 값에서 마이너스 c3에 있는 연식을 선택하되 마우스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로 왼쪽 두번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도하기 1한 행에 가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인덱스에서 첫번 하나의 열은 첫번째입니다. 1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인덱스 가로 닫고 우선 이열함수가 여기까지 되셨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는 범위 그 다음 행의 위치 열의 위치인데 열은 하나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고 또는 1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행은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구한 값에다가 C3에 있는 연식을 빼서 도하기 1한 값을 1, 2, 3, 4라 어떻게 값이 구해지면 해당 행에 있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Public Function FN 자동차세라고 입력하시고요. 배기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인수로 받아서 자동차세를 판정해서 되돌려줍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배기량 곱하기 배기량에 따른 갓의 표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갓의 표준은 이제 셀렉트케이스 명령어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펠렉스케이스 명령어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셀렉트케이스 그 다음 배기량 배기량을 입력받아서 배기량에 해당한 갓의 표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 입력받은 값이 케이스 이즈 천 이하라면 천보다 작거나 같다 면 저희는 갓의 표준을 100으로 넣겠습니다. 만약에 천을 초과하고 천보다 작은 데이터는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 천 이상인 데이터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케이스 이즈 1600 이하 작거나 같다 1600 그렇다면 갓의 표준은 140으로 할 거고요. 이제 1600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는 처리가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데이터는 다 1600 이상이고요. 1600 이상인 데이터를 가지고 2500 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갓의 표준에 가서 우리는 200 이라고 넣겠습니다. 다시 2500 을 추가한 초과 한다면 물론 케이스 else 라고 넣어도 되고요. 또는 지금까지 입력하셨던 것처럼 케이스 이즈 크다 2500 이라고 넣으시고요. 2500 을 넘는다면 갓의 표준에 와서 220 이라고 넣겠습니다. 셀렉트 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엔드 셀렉트로 닫아 주시고요. 몇 가지 하게 되면 이제 배기량에 따른 갓의 표준까지는 작성해 놨어요. 실제로 자동차세 를 계산하는 방법은 F의 자동차세 는 문제에서 배기량 곱하기 갓의 표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 곱하기 가세 표준 입력 하시고요. 오른쪽 창 닫으시고요. T3 에 오셔서 Fx 사용자 정의 함수 삽입 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Fn 자동차세 선택하고 확인 배기량 B3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자동차세 자동차세 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